안녕하세요. 청산별국입니다. 오늘 청산별국은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23년여간의 산야초식당 자영업을 접고 2024년부터는 오롯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산야초들을 매일같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을 영유해온 만큼 감회가 상당히 시원섭섭합니다. 이제 청산별국의 인생 2막은 여러분들과 함께 산야초들을 만나는 시간들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한 달살이를 계획하고 왔어요. 집도 구해놓고 왕복 항공권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제주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아무래도 제주도는 기온이 상당히 따뜻하죠. 해양성 기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최 남단에 있는 커다란 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육지 쪽은 한 겨울이지만 이쪽은 상당히 따뜻한 봄날씨입니다. 지금도 육지 쪽은 영하 날씨를 오르내리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영상 11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산야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산별국의 인생 2막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봐오던 식물이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나는 누굴까요? 제주도에서 만난 첫 번째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방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계신 하지만 정식 명칭은 갯기름나물입니다. 갯기름나물. 자 갯이라는 것은 바다의 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갯기름나물. 산에 나는 기름나물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는 기름나물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갯기름나물. 하지만 우리가 방풍 또는 식방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봄철에 여러분들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보시면 이 나물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상당히 맛이 좋고 가격이 너무너무 쌉니다. 보통 1kg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파는데 봉지에 넣어서 파는데 한 1kg 정도 되는 양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가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밖에 가지 않는 아주 저렴한 나물이면서 아주 맛있는 나물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반 나물들은 우리가 끓는 물에 살짝 데치게 되면 양이 많이 줄어요. 하지만 이 나물은 많이 줄지 않습니다. 물론 생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많이 억세기 때문에 이걸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식감이 상당히 좋고 맛이 아주 우수한 그런 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갈무리 해 두실 경우에는 이걸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묵나물로 쓰시면 두고두고 겨울철에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지금 육지 쪽에는 지상부는 다 죽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긴 따뜻한 제주도 남역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살아 있거든요. 갯기름나물은 미나리과 갯기름나물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사리 식물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찰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원래는 이렇게 바닷가에 자생하는 야생 식물입니다만 맛이 좋고 그리고 이름에서 식방풍 방풍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방풍, 풍을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뜻이에요. 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맛과 효능을 위해서 육지 쪽에도 씨앗을 가지고 또는 뿌리를 이용해서 많이 재배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닷가 쪽 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쉽게 재배되는 그런 나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몇 포기만 이렇게 키워 두시게 되면 아까 제가 미나리과라고 말씀드렸죠. 미나리과는 다른 말로 산형과, 꽃이 우산 형태로 달리는 그리고 씨앗이 상당히 많이 맺는 그런 종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몇 포기만 이렇게 두고 키우시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많은 나물을 채취하실 수 있고 겨울에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은 그리고 맛이 좋고 식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이 갯기름나물을 우리가 방풍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바닷가에 나는 식물 중에 제가 이번 제주도 편에서 소개를 드릴 거지만 갯빵풍이란 나물도 있어요. 그건 갯기름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만 갯빵풍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칩니다.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상당히 거친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드릴 수 있는 영상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많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키우기도 아주 쉽고 맛도 뛰어나고 효능도 좋은 갯기름나물입니다. 이동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이 식물을 바닷가에서 만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식물이 바로 수영이죠. 신맛이 아주 특징인 수영인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영의 자생지가 들과 산이 만나는 그리고 약간 습윤한 그런 쪽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영을 만나게 되네요. 수영을 생각하시면 항상 수영과 비슷한 소리쟁이와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수영은 잎 자루 위쪽에 잎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잎 끝이 잎 자루에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직각을 이루거나 아니면 이 밑으로 살짝 기울어진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리고 소리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잎의 끝이 잎 자루에 붙어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 제가 실물 비교 영상으로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 수영은 신맛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싱아라는 이름으로 싱아 아시죠? 싱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던 식물이 바로 이 수영입니다. 일단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쉽니다. 이렇게 신맛이 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나물이죠. 생으로 샐러드를 드실 수도 있고 살짝만 데쳐서 무침을 하셔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단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 특히 신장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은 신맛 성분 중에 수산 성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철분과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결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이나 또는 신맛 나는 그런 나물들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서 먹을 수 있는 시금치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도 생으로도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석이 쉽게 생기시는 분들은 이 신맛 나는 이런 것들은 피하시거나 또는 충분히 데치거나 우려내서 그렇게 드셔야만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싱아라고 많이 부르는 수영 이렇게 바닷가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닷가 바위 위에 이렇게 떡하니 자라고 있는 이 식물 여러분들 많이 보아 오셨던 그런 식물이죠. 우리는 보통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끝에 달리는 커다란 보라색 열매를 우리는 천년초라고 많이 부르죠. 물론 백년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과즙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보라색 열매를 우리 이제 천년초라는 이름으로 약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이름 정식 명칭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손바닥 선인장도 천년초도 아닌 자단선 선인장이 바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약용을 하는 부분은 보라색 둥그런 열매인데 물론 과즙도 이용하지만 그 이제 열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자 효능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형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가시입니다. 자 가시가 있는 것들은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가시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관절 건강을 지키는 약초 중에 가시가 있는 오갈피가 있죠. 오갈피 그리고 음나무의 껍질 해동피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가시가 있는 것들. 엉건 퀵과들, 엉건 퀵과들 물론 다른 효능들 많이 있지만 엉건 퀵과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관절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 종류들도 이 자단선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키는 특히나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들에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에 보면 이 식물을 저단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절 건강, 염증과 통증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열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천년초라고 부르는 이 보라색 열매를 효소를 많이들 담으시는데 효소를 담으시면 설탕 절임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숙성이 끝난 다음에 이걸 꺼내보면 완전히 끈적끈적한 액체가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이용을 해왔던 방법입니다. 이 보라색 천년초라고 불리는 열매를 물론 따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가시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팅 장갑을 끼시고 열매를 따가지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으십시오. 얼려놨다가 얼려놨다가 이용하실 때는 해동이 되기 전에 전 상태에서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칼집을 돌려가면서 서너 군데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물병 있죠. 보통 한 1리터 정도 되는 물병에다가 한 3알에서 4알 정도만 넣어놓고 한 반나절 정도만 지나면 은은하게 보라색 물이 연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시고 또 물을 좀 더 넣으면 계속 보라색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보라색 물이 거기다 빠져나왔다 싶으면 그거는 다 드시고 또 새로운 서너 개의 열매를 칼집을 내셔서 물에 담갔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면 또 보라색 물이 나와요.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선인장 또는 우리가 천년초라고 많이 불렀던 식물의 정식 명칭은 바로 자단선 선인장이었고 이렇게 제주도 야생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한 겨울에도 예쁜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바로 요맘때 제가 작년 1월 7일날 제주도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도 소개를 드렸던 바로 이 식물 누가 봐도 숙부쟁이나 국화과겠죠. 바로 숙부쟁이 중에 하나인 겟 숙부쟁이에요. 제가 아까 겟기름나물 설명을 드릴 때 겟이라는 말은 바다의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겟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겟기름나물 그리고 겟방풍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겟 메꽃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겟 숙부쟁이 전부 다 겟이라는 것은 바다에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다의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꽃도 상당히 아주 커요. 우리가 가을에 볼 수 있는 국화 종류들 숙부쟁이 종류들처럼 꽃이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키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것들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 식물들도 있는데 이건 꽃이 다 시방들이에요.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는 거의 한 1m 가까이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꽃이 화려하고 예쁘죠. 제주도에는 이렇게 가을 국화처럼 생긴 겟 숙부쟁이도 아직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내륙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식물이죠. 남부지방 좀 따뜻한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아주 많이 자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문주란이에요. 문주란 우리 가수 여자 가수 지금 연세가 아주 많으시죠? 문주란 선생님 기억하시죠? 바로 같은 이름 문주란입니다. 지금 굵고 커다란 꽃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흰색의 꽃잎이 6장이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 있고 보라색 술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아주 크기가 크고 아주 화려한 흰색이 화려한 그런 꽃이죠. 문주란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커다랗게 자생을 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꽃을 보여드리지 못해도 많이 아쉬운데 꽃은 여러분들 문주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문주란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주 화려한 흰색 꽃이 있는 이미지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난초들은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많이들 채집을 해가시는데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야생에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걸 심어 가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문주란의 모습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검은 현무암과 그리고 바닷가의 짭짤한 소금기를 이겨내고 이렇게 바위 위에서 자라는 이 식물 우리는 내륙에서도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실까요? 자 바로 돌나물입니다. 돌나물 돌나물과 중에 대표적인 식물 돌나물입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아주 맛이 좋고 그리고 물김치에 넣어서 드시면 아주 시원한 맛이 일품인 돌나물이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었네요. 강인한 생명력을 보세요. 보통 이렇게 육지에 나는 보통 일반의 나물들은 바닷가의 바람과 그리고 짭짤한 소금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돌나물들은 그것마저도 이겨냈습니다. 상당히 생명력이 아주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도 좋겠죠. 그 생명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작은데 좀 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붉은 빛이 없어지고 이 파란 잎들 하나하나 통통한 잎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가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아이고 물김치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도 돌나물들이 자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식물을 기억하실까요? 제가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자 바로 번행초입니다. 번행초. 자 번행초라는 말은 많이들 낯설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 모양을 보시면 모를 많이 닮았죠. 시금치와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갯시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잎을 이렇게 만져보시게 되면 다육식물처럼 상당히 잎이 도톰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씹어보게 되면 제가 하나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주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아삭아삭한 식감이 상당히 좋고 아 이제 해풍에 의해서 그런지 짠맛도 짠맛도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요거는 시금치처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샐러드로 그리고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된장국에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김밥 재료에 이제 시금치가 없다. 그러면 이 번행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샐러드로 숙채로 그리고 된장국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다용도의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제 말려 두셨다가 차로 차로 이용을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좋을까요? 자 요건 이제 위장질환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를 돕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이 응고되는데 꼭 필요한 게 비타민 K거든요. 그 비타민 K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우리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 그래서 이제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 건강에 많은 신경 쓰시는 분들 뭐를 드시죠? 루테인 많이 드시죠? 아 요 번행초에도 그 루테인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시력을 보호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 그리고 아 아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이제 천년초의 효능 제일 효능이 뭐였죠? 관절 건강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우리 관절에 그런 염증이나 통증을 낮춰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나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노란색 꽃이 이렇게 이제 막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바닷가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맛도 좋고 이용가치도 많고 약효도 좋은 번행조입니다. 고맙습니다.